구멍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난리 났어 아침반은 또 다른 애들이구나 아침반 저녁반 아침대는 너희 또 다른 친구들이네 나 주식 먹고 좀 더 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밤에 무슨 일이라던 건지 그냥 부부싸움을 하시는지 고양이들이 여기 있으면 안될게 뭔가가 있어 Points 맛있어 반갑다 맛있어 오죽조 귀찮네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 살짝 근데 나도 좀 길게 괜찮아 넌 너무 가까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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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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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볼 아 굿걸 진짜 맛있어 응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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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평onge 혀빼 혁 아 informações 진짜 너무 시끄러워요 정둑곧해야 되는데 오이 김포토 왔어? 어딜갔다가와서 모욕할래? 마시 가지alta taki 들어가요 들어올거야? 응 좀 떠봐 반했네 또 우리한테 반했어 와우 런 아담하네 얘는 근데 왜 이렇게 땡겨져있지 아까 여자분이 운전하셨거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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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현지인분 그립분한테 직접 추천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정말 궁금해지더라구요 사진을 봤을때 그래서 가서 어떨지 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먹을거 먹어야죠 아 그럼요 맛집을 찾아서 같이 이동하시죠 미니허원 어떤소리가 나는지 깐팔 원숭이세요? 찬이 찬이? 내 친구 이름이라뇨 찬이 잘 지내시네 많이 추셨었습니까? 네 미니허원 미니허원 아직 조금만 더 가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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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여기가 식당 겸 카페인거 같아 말 말이라고 알아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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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마였어? 어 마 마 마 찡찡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매 마 마 마 마 도 물 마 마 스 Villa 식 왜 퍽스라고 적혀있는데 왜 닭이 들어가 있는거야? 그니까 여기도 미카이마이 따오 따오 넌 따오로 다 어디가? 어머머 어머머 엄청 오래됐을 것 같아 나이 많아 보이네 뭐야 얼굴 어디갔어? 얼굴 보여줘 부끄러워 큰 저기 앵모셋도 있어안어 그러네 안녕 부부로 쌍둥이로 너무 이쁘다는데 가짜같아 여긴 뭐야? 왜 나와라? 물고기 엄청 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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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오호호호 니 차이로? 차이로? 나 몇만냐 아잉이야 나 뭐 계단이 있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 근데 밤에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 생가치로처럼 어 우와 우와 점점 멀리 오고 있어요 공, 두, 두, 크랑렉 어 크랑렉 우와 Completely 오우 우와 물고기 되시길 바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완성! 아니! 아니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니? 내가 뭐 잘못했지? 나는 그냥 푸안간이 되고 싶었어. 민지리 조심해. 바뀌었어. 전세 역전. 저 앞에 가봐라. 말있다. 우와! 여기는 뭐야 도대체? 목소리 다 지었어. 쟤 목소리가 왜 기차 소리가 나는지 알겠네. 문깐이네 문깐. 우와! 말 동산인가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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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왜 이렇게 말하지? 히유를 칼에. 히유를 칼에. 히유를 모호. 응. 마. 칼. 마. 시.듬. 마. 땀. 마. 땀. 마. 땀. 맞아. 한국의 인간은 어디? 아. 나는 믿을때. 내가. 눈. 눈, 짜묵, 카우, 발, 카우, 카우 눈, 카우, 눈, 카우, 카우 두아시 남 땀, 짜묵, 시카우, 카우, 쇠카우 오, 소이징 한참 만이, 동빼 두티 은깐 여기서 쇼도 하고 하는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맛있어? 얘가 이 말이 이쁘다 진짜 이쁘다 얼룩무늬 그리고 두아, 두아, 베리 나이스 그리고 카우 이 짜 este 이 짜무는 질문이 꽤 Costa 너에 이거 만들라 내가 한다면, 여기보원 보컬이ỗ 봐 이 샌드위가 하나 이 샌드위가 하나 이 샌드위가 하나 내 샌드위가 하나 이 샌드위가 하나 난 다음 이 샌드위가 하나 이 샌드위가 하나 power ск comic 수학 mah 도착 행위로 막 기록 마 쌓awia 죄송합니다 외국 넓 서 afin 와아아아, 뭐야 이게 자 재마가 이게 집이다, 바닥에다, 계단에다 버려요 베메 베메, 베메 고어 뀌잉이 와, 이 곡물을 물속에 담그고 볼까 아니 하나, 둘, 셋 발사! 많이 많이 먹어 어 많이 먹어 코코볼 코코볼 진짜 많다 야 너는 야 너 구래야? 구래로? 워팽 플라완 나 빨리 들어가는 거 같아 대박이다 먹혔어? 모르겠을끼 짬베다해 오시는 거 같은데 오 왔어 왔어 이 구역 대빵 왔어 구역의 대빵 왔어 얘도 밥 먹는다 아 얘도 이거 먹네 얘 배고팠네 알았어 이리 와봐 야 우리 화해하자 친구야 우리 화해하자 맥크롯깐 나 맥크롯깐 너 거 아닌데 어? 오케이 맥크롯깐 맥크롯깐 어 튕긴다 튕긴다 어 천천히 먹어 많이 있어 한쌍 먹어요 고마워 고마워 지 민이 오냐 통 통 통 우호이야 이마 배비 미 배비 나 와 날 쳐다보고 있을게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쟤 귀찮냐고 쟤 귀찮냐고 쟤 귀찮냐고 쟤 귀찮냐고 쟤 귀찮냐고 이리 와봐 당근 줄게 무서워 무서워 어 이리 와 어 야 손으로 줘봐요 왜 자꾸 손으로 봐 아아! 와 진짜 무서웠겠다 내가 봤어 얘가 남자한테 남편 아유 타올라이카? 응 빡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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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은 뭐앤 플라아찡찡나 아 아 뭐앤 플라아 봄 어 어차 간다 간다 또 내려가신다 이제 깜빡라카 그냥 밟고 가버린다 야 쟤 밟으면 어떡하니 진짜 이 구역에 매너가 없어요 여보 얘는 또 뭐에요? 안녕하세요 지금 소문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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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우리 대국무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줘요 네 많이많이 소문내줘요 지금 몇마리지? 지금 여기 한 천마리 될거 같은데 많이 능러이 능마리 능러이? 아 능러이네 응 능러이 능마리 오케이 구독과 좋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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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더워 헌 헌 헌 헌 헌 헌 헌 헌 라타토리 라타토리 퀸 기니피그 아닌가? 기니피그? 아 귀여워 헌토리 하나 더 하나 더 자 헌토리 헌 아 귀엽다 진짜 헌토리 같아 뭐야? 아이고 쩌라케 오 마이 헬로야 오 마이 헬로야 이거 떨어뜨리며 오 쩌라케 오 근데 가짜 같아 저 뒤에 있는 애는 오 러 징러 오 쩌라케 할리킹 닮아 아 쩌라케 오 오 넘넘넘넘넘 ecc Сп ох해 냥이다 냥 올메 오 쩌 bhf 미쩌리 으아악!!! 나와!!! 윗글잉! 야타야! 베비 이마! 베비 이마 이마! 어!!! 아 쟤는 어차피 젖먹나봐 그런가 보다 누구 줄까? 너? 엄마 줘 너!! 야야야 이거 카메라 카메라 넘넘넘넘 넘넘넘넘 아하 오! 오... 아, 나 안 넣어. 아이고, 아이고. 힘이 쎄네. 귀여워! 귀여워! 아, 아이고, 나 안 넣어.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아까 보셨죠? 물고기 밥 줄 때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은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주면 안 돼요. 던져주세요. 여기 옛날에 되게 무지하게 컸었을 것 같아. 근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안타깝다. 안녕 마. 진짜 여기 어디야? 이게 신세계야. 미쳤다. 미쳤다. 나 이런 마장 처음 와봐. 영어에서만 보고. 우와. 오이소 오아이. 아 그러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 우와. 게임하고 있는데. 어디 가. 마치 렐라이파. 어? 바닥. 바닥. 어디 가. 100 엑소? 100 엑소. 우와. 우와.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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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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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렐라이파. 펜 렐라이파. 펜 렐라이파. 이미 한국어 쥐이들어. 아까 한 명. 30 엑소입니다. 30 엑소. 30 엑소. 와. 싱싱 요요요. 박쿤 카욱. 자. 안녕. 우와 쥐가 예쁜 마린다. 우와 이게 정석이지. 피부 보소. 피부가.. 응 피부가.. 쪼글래? 빛나? 응, 사왕 응, 사왕 사왕 진짜 이.. 트레이닝 하신 분 같은데 로짱 로이 우와 사와디카 음 사와디카 아 이야 우와, 안녕 만져봐도 되나? 안 물겠지? 모르겠어 간델프가 키우는 말 너무 이뻐 오, 너무 이쁘다 눈도 눈물도 없이 깨끗해 어, 예쁘다 스와이 보통 어딜 만지지? 여기를 만지는데 머리도 만지고 코도 만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스와이 아, 얘는 여자 싫어하는 것 같아 아, 그래? 응 얜 남자 좋아하는 것 같아 응 그치? 바빠 첩 첩 푸차이쉬메 바쁘다 스와이 가만히 이거 봐 고마워 우리 보러 와줬거든 그치? 혼자 왔어 갑자기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너무 이뻐 어, 재밌다 나 진짜 촉감이 너무 좋다 오, 강아지 만지는 것 같아 촉감이 그.. 눈눈 차이 응 갈게 잘 있어 건강하고 응 다음에 또 봐 다음에 또 봐 쪼깐나깍 안녕 안녕 이렇게 이렇게 했어 오오 어, 쪼깐나깍 안녕 저 마이 굿 이렇게 관리해주는 기술이 엄청 어려운 기술이에요 맞아 그리고 배우는 대로 오래 걸리고 안전에 되게 주의해야 되는 맞아 숙련도가 되게 높은 기술이라고 알고 있어요 응, 나도 이거 진짜 봤어 그거 한국에도 막 관리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애기마나 예민한 말들은 발을 쉽게 안 내지고 그래서 서로 교감이 안되면 관리할 수가 없다고 지금 저거 봐 발을 안들어져? 응 리스테 어, 저기는 당나귀인가? 말인가? 네 당나귀다 당나귀야? 당귀! 당귀 아아아아아아 사와디 비 마이 카드 사와디 비 마이 카드 사와디 마이 카드 아로이 메카 사와디 마이 카드 와아아아 너무 귀엽다 동끼 동끼 동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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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다 이게 사람을 좋아해 무서워하지는 않아 피카 와나 또 나미라나 오오오오 황오빠나 아 이제 개다 안녕 형 동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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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안녕 가자 버파로우 버파로우 진짜 강하게 생겼다 진짜 멋있다 뿌리봐 이 칼라빠우 오 느껴지시려나 보여주려나? 와 야 인마 여기 왔어 오 와 모호러 한번에 모호러 잠깐 당 안 보세요 응 귀엽다 오 오 오 오 오 오 나왔다 조심해 박는다 나와 나와 노 빠이 노 빠이 어떻게 나버리노 그니까 오 애들이 지금 화났어 오 안되겠다 오 이거 런해야겠다 이거 런이다 지금 애들 심기 불편하다 지금 오 큰일 났다 와 깜짝이야 여기 물수 대단하네 이렇게끔 물고기 처음보고 이렇게끔 물수 처음봐 성집 괴팍한 거위도 처음보고 깜짝이야 바삭하게 오 쫄기 오 오 힘든데 벌써 능아 로이 엣 그 장화티 수치 윗마 암 오 오 아 와 향이 막 비오! 사롯디와 만약에 마티뉴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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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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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所以 시작 inal 역시 나의 빠른 반응 속도로 모든 걸 다 구해냈다 그러게 옛날 이식 때 반응 속도가 나왔어 마음이 활리잖아 짜이시이 카욱해 짜이시이 카욱해 짜이시이 카욱해 다 먹겠습니다 아니 꾸하이까 꾸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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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름 띵뚱 와아 맛나겠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빵 엄청 맛있어 칼이 찡찡해 약간 바삭바삭 진짜 여기 토스트 맛집이다 맛집이야 진짜 맛있어 음 빵 꾸덕하다라는 표현 알아요? 꾸덕하다 뭔가 이 부드러운 게 겹겹이 쌓이면 딱 눕혀지잖아 꾸덕꾸덕해 빵이 정말 맛있어요 약간 그런 진리식 음 근데 중간에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같이 겹치지니까 너무 맛있어 꾸덕함에 향이 너무 달아요 왕 우리 뱅클루 여러분들 아이들과 함께 오세요 연인 두 분이셔도 오세요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할 동물은 저희 거위랑 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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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들만 좀 조심하면 어 카이가 진짜 카이 했어요 어 하 네 네 넌 네 찾 Safşa 진심인 왕 이에요 온 Vine 와 안녕하세요 여기 왕 네 한글자막의 전화와 함께 있는 hàng조정 한글자막의 그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ie 또, 한글자막의 질문을 받아드시피 또, 한글자막의 전화와 함께 주문했습니다 한글자막은 함께 주신인가요? 한쌔 disse, 한쌔, 피트, 차도, 이 안에 있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싶어서 너무 맛있으니까 그녀는 안가고 싶어서, 그 ahead에 남 sorts, 아주 좋다고 싶더라. 그렇지? 근데 이건 룰로왕 너무 좋아. 너는 다 못하네. 수술해. 수술. 진짜 많다. 학교가 저래 크니까. 또 버스가. 스쿨버스 스쿨버스 진짜 타입스럽다 태국스럽네 스쿨섬태우 롱니안섬태우 타고싶다 대왕이 아파 사막 가는 길이야 차는 안된대 여기도 세워야되나봐 차는 안된대 여기도 세워야되나봐 진진 능투몽 삼심나티 시내에서 1시간 30분정도 걸렸구요 이제 우리는 이 근처에서 또 숙소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또 우리 기대되는 곳이죠 탐소다 일단 만나러 가보시죠 갑시다 와 와우 경치 너무 이쁘네 사슴나올거같아 그치 지린다 야호 줄라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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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오 보다 어디 하면은 이쁠 remark 하하하하 어 등 meg braona 하하하하 여기있다 오, 사와디카 파메 타라니 머리인가? 머리 끊고 계신데? 샴푸, 샴푸 사와디카 프라 사와디카 프라 딱 지켜보고 계시네 여기를 딱 밑으로 샤아 행행낙카 행행낙카 오, 갑자기 바람이 오, 갑자기 바람이 오, 롱렘 삼숭롱 롱렘에 삼숭 푹 가득 넣어 어허 빨리 내려가야 되나? 이거 올라올 때 어떻게 해 근데? 그니까 어떻게 하지? 예감이 안 좋은데? 가끔 어두워지기준 올라가야될 것 같은데? 롱롱 롱롱 사와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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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야이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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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사와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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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물이 떨어지는.. 우와! 자연의 물이잖아, 이거 이거 야, 이만하나? 이렇게 돌의 매직이 여기 가보자 물 발견했어요 지지대에요? 의미가 있나봐 아, 그래? 고마워 고마워 야자 크레이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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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콘 잠깐만, 원님이미 콘 르 요기가 여기서 원래 물이 이렇게 쪼로로로로 떨어진다 아아 요렇게? 지금은 이제 이 쪽이 성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내리지가 않아서 되게 건조한데 물이 흐를 때 오시면 여기서 물이 이렇게 떨어져요. 아 맞아. 사진 본 것 같아. 이곳이었네. 아 이렇게 보니까 딱 보이네. 이렇게 슈악 내려가서 저기 계단이 있긴 있거든. 저기 이렇게. 이렇게 산맥 밑에 바로 이렇게 강이 흔든다. 어마어마한 기분이 엄청 좋은 자리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여기가 아름다운 절경이 있을 때 저희가 또 한 번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뜻해집니다. 바람도 좋고 여기가 진짜 요거 말대로 딱 기운이 좋아. 여기 물도 밑에 있고. 산과 돌과 새와 우돔손본. 지금 이 마초. 어 초 깜랑 마시네. 자 팔랑한 깜마유. 갑갑. 답변해. 이거 맛있어? 응. 남이. 응. 시원하다. 좋아. 우리 구르대문조. 남표아. 나으니요? 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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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안치 트 아라이카? 트와 어... 말랭 말랭 어? 어? 말랭 위 말랭 위 어 푸안츠 말랭 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게 다 하고 가신거잖아 그치 왜 하고 가신거지 어 이제 모든 분들의 기원 모두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파토 숫기 으어 오오오오 오오... 라왕 기대를 지드리 라왕 char 마촌 Recently 유튜브 해설 그래도 좀 떨어지긴 하네 자연의 소리 11초만 듣고 가시죠 자 힐링타임 눈을 감으시고 어? 이제? 적지 마세요. 저는 안 적었습니다. 적지 마세요. 아! 크레이지! 해볼까요? 빨리. 아우라가 나오는거 같지 않아? 아우라 빛의 향연 미쓰리누아이 케의 팡랑한 매미 아카 팡랑한 매미 자 팡랑한 매미 오케이 오케이 요 롯덕빠이 하티파컷 아카 팡랑한 매미 트와이 혁당한 매미 롯덕빠이 자 미..란..아..한..타이.. 아..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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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동네가 다 쳐다봐구.. 아..탈란.. 아..고쿤쿤카.. 고쿤카.. 고쿤마카.. 안녕.. 안녕..사와디카 고쿤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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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당황했어.. 깜짝 놀랐어.. 배고파서.. 내가 좀 더 잘 물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말을 하려니까 멍청해졌어 나도.. 바보가 됐어.. 그래.. 두..둑뱅뱅뱅뱅.. 어엉... ël.. 되게 소통하더라고 거꾸만카 저 오토바이가 앞에 와서 놀랐어 차차 봐봐 입니다. 오늘 커피를 세우고 왔습니다. 오늘 부산 시작된来了. 오늘 부산을 모 누구나 하셨고. 우아라니까. 우아? 우아는 우아 입니다. 우아가 모니터로 모니터를 모니터 있어요. 네. 복합니다. 네? 형이 비싼 것이였어요. 네 누가 두꺼워 이승바라 이승바라 오우 화면놓고 복잡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이게? 이건가? 어? 없어졌나 봐 어? 오이 하이 빠이 낱래야 밑에서 저쪽 가로도 걸까? 여기가 맞는 거 같아 사와디카 어 사와디카 어 룩작란 자루니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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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구라는 거 같긴 하거든 없었는데 어? 어? 우아가 마끄러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고 없으면은 다른 데로 제가 또 보낼게요 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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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뭔가 있을 법한 위치긴 한데 여기서 자고 와야되나? 하하하 뭐지 여기에서 아 여기 여기 여유를 많이 좋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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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커피 진임인 롱 하이요? 거의 롱 하이요 롱 하이요 잘 못 롱 하이요 전에는 잘 밖에 없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뭐에요? 아니요 어디에요? 안 죽어요 이거 마저 해먹고 이어줘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키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숙소나 시장이나 팥이 있으세요? 네, 지금 지금 사는 곳에 있어서 제가 지금 사는 곳에 있네요 아, 원래는 하셨는데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근처가 어디? 아, 여기 앉아보겠습니다 아, 그니까 여기 너무 많이 아, 저기여 지금 시장에 오는 캠핑 콘세로 오, 너무 감사합니다 오, 오 오, 오 우리 형 형 가볼까? 우리 형 형 가볼까?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 배우 같아 오! 잘! 숙소도 운영하시고 카페, 사진 찍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가 초록토록 해주면 다시 연대 지금 보통 인사하시거나 그러고 싶어 공사 중 더 큰 사람들 받으려고 숙소도 있고 그렇구나 배도 있네 어 그렇네 아 기대되네 다음 한번 와야겠네 루에 놓게 되면 어 여기 되게 이신이신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 자 우리는 밥을 먹으러 일단 여기 내가 보기에는 시내로 조금 나가봅시다 오케이 시내로 가봅시다 오케이 고고 고요, 고맙나카 놀랬어 고맙나카 내가 걷긴 카악건 카악 밥을 먹으면서 오늘을 먹는게 좋을거같아요 진짜 무카타를 먹긴 먹네 그러게 갑자기 무카타를 먹네 아 배고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까 그 꼬맹이 친구한테 물어본 곳이 내가 도저히 못찾겠어 들판밖에 안보임 너무 이쁘다 그 취미냥 느낌은 그 차이로이 불 켜졌다 너무 이쁘다 이수향이지 맞아 커플마카 야무지게 주셨다 해산물이야? 해산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너무 큰 것 무양까올릴로 반판 이름입니까? 무양까올릴로 그렇게 적혀있어서 벌써요? 피카노 컷 티닙 티닙 티킵 태풍 야채 진짜 심심해 역시 잇산야채야 햇빛을 잘 받고 자라서 와... 목이 살살 눈가... 나 락탄! 짱르이! 짱르이! 무슨 일이지? 눈이 내려요! 하얀 눈이 내려와! 눈이 내려와! 얘들아 먹을 거에는 오늘 안 돼! 아 이럴풀아 물 꺼주시다! 비가 곧 올 거라서... 소스 셉하다! 근데 남찜까이가 조금 섞였어! 야마 까이찬! 야마모토? 아 이럴풀아! 요즘 태국에는 이 시기가 벌레가 가장 많은 시기가 있잖아! 모기! 날파리! 찡쪼! 여행객분들은 이 시기 때 처음 오시면 원래 태국에 벌레가 이렇게 많은 줄 아는데 또 없을 때도 있어요! 이 시기가 살짝ます! 그 이게 진짜 이거 한국면 accrediting 직전합이에요! 국가나요? 크기야, 삼겹 그러네? 응 롤이맨? 알려나? 롤? 응, 무쌈짠 우와 봐봐 알로이 비계가 쫄깃쫄깃 와 생존의 법칙 먹을래? 먹어 너무 너무 알로이 봐봐, 우리가 태국 음식을 잘 못 먹었으면 여행와서도 먹기 힘들었을까 그치, 힘들었지 지치고 좀 무섭다 근데, 너무 많아서 그치 와 난리났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먹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일단 일단 먹고, 먹고 생각해 먹고 생각해, 너무 맛있어 야, 다 단백질이야 응 오이 와, 소스에 첨벙첨벙 빠졌네, 애들이? 흐흐흐흐 아니, 움직이게 오이 그녀가 그냥 섞였어 으흭흐흐흐흐흐 suffi 거기 있어 먹을 수 있는 거 맞나 이건데? 응 잠시만 ㅋㅋㅋㅋ 여기가 뜨거웠어 우리가 흰색이라 더 잘 어울린다 그런가봐 밝으니까 난리 났어 보이나지? 일단 먹어봐 여기에 빛이 있으니까 애들이 슥해버린다 여기로 와버려 아카타 안으로 와버려 푸지도 않나봐 역시 하루살이 굿도 없어 보리깔로 같이 먹어도 되자 여러분 나 무기 있는거 같아 잠깐만 너무 많아 아카는 여기 다 붙어있어 다 붙어있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음 맛있다 이제 다 붙어있어 흠 아카는 진짜 맛있게 다 이렇게 아 맛있긴 너무 맛있네 아 그니까 이게 또 맛있어 응 맛있어서 그냥 갈 수가 없어 어떻게 가지 이거? 책핀 책핀 나카 우리가 집만 있었어도 포장해서 집에 가져갔는데 나 지금 모가지에 붙어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없어요 여기 뒤에 없어 없어 아 여기 있다 어두운 데로 와야 돼 어 이런 데로 와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되게 좋아요 어 상상 같네 어 아 아 아 아 네 나는 이거 먹어 네 간단한 뭘 좋아하실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선택은 신라면과 마마 어떤 걸 고를까요? 민슬이 마마니까 그래 항상 저거 먹어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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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고 비비고 오 저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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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 엉 хорошо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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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실례한 면 와우, 오케, 맘마 이게 다 그 뭐? 어, 푸짓땅 본타임 약 런끈 안이 짬문 로차 안 이루에 가슴 징 가슴 징 비슷비슷해 응 나도 이거 좋아해요, 오케이 이게 한국의 너구리랑 좀 비슷한 맛이야 응, 맞아 너구리랑 이게 해산물 맛이 납니다 맞아, 살 살 음, 풍치 와우 음 음 이거야 음 아, 약간 너무 아쉬웠단 말이야 으응 진짜, 이게 비비고 김치, 진짜 음 난 여기 오케이라면 안에 들어가 있는 미역줄 아핰, 맞아 그게 맛있어 너무 좋아 중국물이 칼칼하니 시원해져 맞아 그 바다의 풍미가 그냥.. 그치? 끼룩끼룩끼룩끼룩 어떻게 맛있어 국물이 맛있어 태국계는 마마, 한국계는 신입니다 맛있다 맛있어 알로이 오이 쌉 쌉짱 치이 쌉 다 살걸 맞아 이거야 김치를 이렇게 푹 닦아서 먹어야 돼 국물도 좀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응 맞아 김치국물 어… 크기 와... 짜장 응 스크림 숱 진짜 여행에 있어서 빨리 걷는 게 뭔지 알았다? 라면 라면 어쨌든 저희는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의 일과도 정말 야무지게 잘 보낸 것 같아서 저 꽃을 삽니다 오늘 기절할 것 같아요 잘꽃도 찾았고 시습꽃도 찾았으니까 이제 씻고 또 내일의 여정을 기대해주세요 찌질뽀 응 뽐찌지